그때의 야곱이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 즉 저 애굽의 곡식이 있다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열 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페냐미는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중에 있으니 가나한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한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탕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일대 내 주요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탕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열두 형제로서 가난한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탕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요.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여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탕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삼일을 가두었더라. 사흘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큼 오게 같이야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더다. 그가 우리에게 애골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빚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무원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낙이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낙이에게 모기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 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더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난한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오 아래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탕권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일대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여 정탕권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열두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난한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일대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군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탕권이 아니여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 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무원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모금해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미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 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로 할진데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양조금과 꿀조금과 향품과 몰략과 유양나무 열매와 간복송 아인이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잃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또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 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악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무원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모기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메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에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보유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국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국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한 때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이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대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장곶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하게 해놓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놓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기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 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난한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온 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여.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여.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갖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기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제약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올라 할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은 시민이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하래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올라 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래온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데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르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데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의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미니이다. 주의 종이네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려권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